이게 맨 로블록스 으흠 어허 요즘에 백성들이 입양하수를 질려하는 것 같군 음 엠 여봐라 네 전하 응 그래 그래 이번에 입양하수에서 새로운 집이 나왔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전하 사실이더냐 네 앞에 보이는 집이 그 집이옵니다 전하 음 그런데 넌 얼굴이 왜 그런 것이냐 무슨 말씀이신지 뭐 한 대 맞은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전하 어쨌든 여기가 내가 새로 살 집인 것 같구나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집을 멋지게 해놨겠지 전하 오셨사옵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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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되시지요 그래 우리 신하들이 어 전하 어땠사옵니까 마음에 드시옵니까 마음에 드시옵니까 저희가 직접 꾸며봤는데 엘레경스하고 약간 빈티지한 곳이 전하 마음에 쏙 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꾸며사옵니다 요즘 기응하는 스타일이옵니다 전하 음 무엇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옵니까 하 전하 음 음 무엇이 뭔데요 외관은 외관은 이쁜데 내부가 여봐라 저기 야 전하 여봐라 저기 지금 이 두 사람을 묶고다가 매를 매우쳐라 전하 손님 망극하옵니다 이 녀석들이 내가 그래도 이병의 제일 높은 왕인데 이런 쓰레기집을 줘 무장하시옵소 전하 이병에서의 제일 가는 왕은 민X님이 오시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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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같은 나무랑이가 넘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허 음 어쨌든 하루안에 이 집을 멋지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전하 너네들을 사형시킬 것이다 sill 어헝 정하 정하 잠시만요 구독 네, 여러분들 이번에 오랜만에 입양하수에서 새로운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끼리 집을 멋지게 꾸며볼 겁니다. 그리고 각자 방마다 이렇게 지을 건데 누가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바로 건축 시작해보죠. 시작! 좋아요. 어허, 우리 백성들이 집을 다 꾸몄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준비되었사옵니다, 전하. 그래, 그래. 한번 들어가보자고. 자, 여기는 바로 왕인 내가 꾸몄소. 오, 전하. 멋있사옵니다. 오, 전하. 기와찌처럼 지붕을 올렸고, 북도 칠 수 있게끔. 전하. 우와, 진짜 잘 지었다. 센스가 오지시옵니다. 그리고 위에 문양도 이렇게 만들었어. 전하, 요즘 말로 하면 개쩔탱입니다, 전하. 그럼,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앉아보시게. 네, 형아. 우리 신하들. 요즘에 잉혀맨 유튜브가 조회수가 심각하다. 원인이 뭔지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도록. 제가 말해보겠사옵니다, 전하. 그래, 그래. 제가 볼 때는. 잠깐. 정확하게 말하면 큰 공을 너에게 주겠, 주겠다. 그렇사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잉혀맨이 노잼이라 그런 것 같사옵니다, 전하. 제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 녀석들이. 어, 이거는. 어, 왕에 대한 모욕이다. 그분 나오는 잉혀맨이 너무 연기를 못하옵니다, 전하. 이 녀석이. 요로로는 연기를 잘하는데 말이옵니다, 전하. 아, 전하. 전하. 정신이 문제였습니다, 전하.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여봐라. 잉혀맨을 잡아다가 매우차. 전하, 죄송하지만 여기 세 명밖에 없사옵니다, 전하. 2대1로 마탈가면 이길 것 같사옵니다, 전하. 마음상 뜨시겠습니까, 전하. 전하, 꼽으시면 바꾸러 나오시지 말입니다. 이건 영모죄, 영모죄. 전하,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러 나오시지 말입니다, 전하. 전하, 따로 나오십사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꾸몄고. 다음에는 누가 꾸몄을까? 바로 제가 꾸민 곳이옵니다, 전하. 어, 이거. 여기다가, 어? 분위기를 제대로 살렸구만. 어, 근데 잠깐. 잠깐. 여기 왜 빛이 나는가? 여기 왜 빛이 나느냐가 물었다. 이건 들키면 안 되옵니다. 이게 뭐야. 이 녀석 뭘 나한테, 어? 니가 왕이 되려고.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들어가시면 안 되옵니다, 전하.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왕국에다가. 감히. 클럽을 만들어. 자. 풍악을. 올려라. 전하. 흔들어. 짹기싶어.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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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구만, 잘 지었다. 따봉. 감사합니다, 지은아. 자, 다음로 가보자고. 야. 어이구. 그래그래. 자. 아무래도 난 목욕을 해야겠다. 비켜. 비켜. 예, 지은아. 밀어보라. 때를. 예, 지은아. 어휴. 주먹을 주면 어떡하나? 아이고, 시원하구만. 지은아. 전 안락해보입니다, 전하. 그래그래. 어, 이건 뭘까? 이건 뭐나? 어, 시려옵니다, 지은아. 이야, 요즘이 최신형이구만. 신기해, 신기해. 지은아. 위를 보시면 부끄럽사옵니다, 지은아. 아, 부끄러워. 아, 보기 싫었는데. 거짓말 치지 마십쇼, 지은아. 아, 진짜 보기 싫었는데. 여기는 뭔가? 여기는 침실이옵니다, 지은아. 침실. 오. 어, 어. 전하께서 휴식을 취할 공간이옵니다, 전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렸구만. 음, 맞사옵니다, 지은아. 편하게 쉴 수 있겠소. 한번 자볼까? 푸지 아늑한 휴지 캐시옵소서 그리고 노래도 나옵니다 전하 노래도 나온다 잘 지나라 우리 전하 여봐라 이 녀석들을 끌고 가서 매우쳐라 자는 데에 방해한다 도망이옵니다 전하 전하 풍악을 울렸사옵니다 자 여기는 뭐지? 이곳은 제가 꾸민 서재이옵니다 전하 훈이 꾸민 서재라 오 창물밖을 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겠구만 전하 전하 오늘따라 코코아가 살짝 진한 것 같사옵니다 전하 이야 이거 딱 왕인 나에게 품격이 딱 맞는 집이로구만 그렇사옵니다 전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내 침실 뒤에 수상한 게 있는 것 같지 뭐야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하 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뭐야 왕 품격과 맞지 않게 이렇게 누가 모던한 원룸을 지어놨는가 누구 집이야 들켰사옵니다 전하 전하가 자는 소리를 매일 들으며 저도 여기서 잠을 쳐마옵니다 전하 좋구만 너네 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들켰군요 전하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 신화 둘과 함께 집을 꾸며봤는데요 자 니아가 지은 방 그리고 제가 지은 방 요르르가 지은 방 중에 누가 더 잘 지었나요 댓글에 제가 가장 잘 지었사옵니다 어쨌든 이제 왕은 퇴근하겠다 바이바이 거기서 모두 고생했고 자 간다 하지마시옵소서 전하 수고비는 주시옵소서 으아아아아아 하하하 뿅 구독 뿅 좋아요 삑 안녕 안녕